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한대로 많은 일들이 척척 돌아가지 않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의 그런 심경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해서 9월 28일자 조선일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가 9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서 문재인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것에 따르면 집권 이외에 최초로 40% 이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얻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해서 보도화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몇 퍼센트나 되냐 37.9% 정도로 나왔다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수사입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방식대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4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중앙일보의 조사연구팀이 직접 투입돼서 행한 그런 여론조사결과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결과에 비해서 조금 더 신뢰도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7.9%도 저는 상당히 상향이동된 숫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론조사결과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에 해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문재인의 권력노수, 문재인의 레인덕 시작되었는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도 40%를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41.1%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2%이기 때문에 범좌파진영이 47.3%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40%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조국 사태가 블랙홀처럼 국정운영과 관련된 재반사항들을 모두 다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이 되면 될수록 조국 사태가 그럴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국 임명은 곧바로 레인덕 권력 누수의 방아쇠를 담긴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인덕 현상과 권력 누수가 봉적화되는 그런 일종의 시작점, 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국에 대한 실망감은 조국의 개인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분노로 이렇게 확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핵심 그룹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에서 지워져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국 임명과 검찰 조사에서 여건과 그가 보이는 그런 행보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넘어서 실망과 하남등과 같은 특별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해서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권력 누수의 향방입니다 세상의 일은 기본이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배고픈 만큼 더 절실한 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기본은 북한, 대북한 관계 개선에 두었고 보조를 경제 문제로 두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북한 관계에서 한 방만 잘 되면 경제를 좀 더 어그뜨리더라도 무너뜨리더라도 문제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큰 오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건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소득이 20% 30% 감사한데 그걸 누가 참아내겠습니까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최악의 상황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년 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내수부진, 수출부진, 대외여건 악한들이 복합해서 경제 상황을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성과 분노와 불만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 상황의 악화가 정책 실패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방향 선에 대한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집권청의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은 점점점점 이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친문 세력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방만 있으면 된다는 접근 방식이 결국 집권 중후반기의 덜미를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점점 앞으로 더 악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에 유지될 때는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그것이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결국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앞으로 붙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권력 누수,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번에 조국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레임덕을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우려 때문에 정도를 걷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은 깊은 환보의 경우는 미봉책을 갖고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을 동시에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력 누수와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가속도를 붙여갈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것이다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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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